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전 KPS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부의 원자력 지원 정책이 강력해지면서 한전 KPS도 한숨, 숨통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짚어볼까요? 지금 증시가 정말 차하장 증시 때처럼 장세 때처럼 태조 이방원만 엄청나게 가는 어제도 지금 지수는 급락이 나왔는데 그 태조 이방원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정말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뭐 OCI 같은 거 9% 오르고 지금 태광 하이로코리아 정말 날아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불기둥은 원자력이 완성시킬 것 같습니다. 왜 이방원은 태종인데 자꾸 이성계에 태조를 붙이느냐. 조선 때문에 조자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태종 이방원에 맞추려면 이제 종자로 시작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뭐 LX 인터내셔란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랄도 지금 불기둥을 뿜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종합상사그룹이었으니까 태종 이방원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뭐 라임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뭐 태양광 밸류체인부터 시작해서 풍력 그리고 조선 기자재 피팅부터 지금 어저께는 또 뭐 세진중호 같은 후발주가 또 급등이 나오고 박스권 돌파를 하고 지금 뭐 한 10년 15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순환매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뿌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시키고 있어요.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지 않고 밑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은 지금 원자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이제 그 노려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내로 아마 뭐 피팅주니 아까 풍력주니 뭐 지금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삼강 M&T 지금 사실 지금 와서 붙잡기가 밑바닥에서 피팅주들은 지금 45% 이상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붙잡기 상당히 어렵죠. 2차전지는 이미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고 이번 주 내로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발을 찾아야겠죠. 원자력 포함해서 방산도 지금 사실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이미 다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진 가운데 뒷부분에서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후발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태조 이방원으로 지금 상징되는 이런 강력한 시세를 내는 이 섹터에서 강했던 애들은 이번 주 내에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후발주들이 그 안에서 후발이 후발 그 종목들이 지금 수납매를 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대표적으로 하나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도 지금 피팅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처럼 한 번 시세가 분출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정 KPS, 두산 애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애너테크, 애너토크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굉장히 그 불씨가 막 불러일으키다가 바람에 바람을 타고 막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영상이 되죠. 지금 그런 게 한 번 확 불이 붙어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8일 날 민간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됐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출범된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고요. 이 이창향 산업부 장관이 원전수출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온 대부분 관공서가 다 들어왔어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이 전부 다 참여를 했고요. 방사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쪽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무역보험공사의 코트라 사장까지 지금 죄다 지금 여기다 다 모아놨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 기업, 기관, 학계 전문가들도 전부 다 원전수출위 명단에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자금 지원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곳에 연관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학계 다 모았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 방향이나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 방안, 그리고 체코, 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이 부분을 의제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겸해서 첫 회의를 18일 날 가졌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 운영 방안에서 원전수출 유형이나 국가 간 협력 이슈, 금융과 변률 등 주요 의제에 따라서 전당기간별 수출 전략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전 노형 등에 대한 기술 측면의 수출 전략은 한국전력이랑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다음 운영 서비스는 한정 KPS가 대응한다. 그리고 금융 조달하고 리스크 관리는 금융기관이 전담한다. 이렇게 섹터로 분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수출 부분에서 지금 체코, 폴란드, 체코, 폴란드에서 뭔가가 지금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출한 지가 이미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에 수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지원 공간을 지정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2호기가 성공적이어서 지금 3, 4호기까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UAE 바라카 사례 분석하고 성공 전략, 이것에 대한 정책으로 8개 제외 공간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 체코, 폴란드, 지금 계속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그다음에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쪽의 제외 공간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린다는 거죠, 결국 원전 수출을. 지금 체코, 폴란드가 지금 가장 가시권에 있고요.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지금 유럽을 포함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 동남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도 들어있고요. 아프리카까지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성과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이 전체 대륙으로 지금 넓힌다는 계획이죠. 그다음에 이 지금 시급성, 시급성이나 시장성, 그리고 경쟁력을 고려해서 이 지금 나라들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성, 입찰 시한이 다가왔는가. 그리고 시장성, 원전 도입을 추진하거나 향후에 계획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경쟁력,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걸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원전 수출 지원 공간을 통해서 우리 원전이 해외 진출할 때 외교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전 KPS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1974년에 하나공영이라는 회사가 이 한전 KPS의 전신이고요. 전력 설비를 전비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1984년에 한국전력이 전액 출자를 해서 한국전력 지분이 지금 51%고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요 고객사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전력 밑에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대외 사업의 주요 고객은 민간 발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정비. 이게 핵심 사업이에요. 정비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발전 설비, 정비 업무 분류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정상 가동 중인 설비의 유이상 유무를 매일같이 점검하는 경상 정비가 있습니다. 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계속 루틴이에요. 계속 매일 하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 성비 가동을 주기적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분해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계획 예방 정비가 있습니다. 뭐 다 똑같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랑 가끔 이벤트성으로 어떤 운동을 더 강하게 하는 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발전석 건설 최종 단계에서 상업 운전 시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운전 정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보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이 몇 년에 걸쳐서 시운전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가 점검을 하고 진짜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에. 그 전에 시운전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설비 성능 향상 및 수면 연장하는 개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정지하고 해체시킨다고 선언했던 것조차 재가동을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려고 하면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정 KPS에 할 일은 이번 정권 들어서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60개, 해외 1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60개 중에는 화력 발전소가 23개입니다. 원자력이 13개, 양수가 7개, 전력지사가 6개, 특수가 11개 해서 합쳐서 국내 60개예요. 이거를 60분의 23, 60분의 13 계산해보면 매출 비중이 화력 발전소가 36.1이고요. 원자력과 양수를 합치면 35.3, 해외가 14.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화력 발전소. 지난 정권에서부터 지금 탄소중립 2050이니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화력 발전소는 줄여야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화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동일시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는 당연히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에 대비해서 다시 키우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이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있으니 당연히 줄일이 없지만 화력 발전소를 다시 늘리려고 화력 발전소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전 정권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싫으니까 화력 발전소를 늘린다? 그건 누가 기획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화력 발전소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겠죠. 작년 5월에 삼천포 화력 발전소 1, 2호기가 가동 영국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화력 발전소가 중단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나요? 한정 KPS에 할 일이 없어지고 한정 KPS에 매출이 깎여나간다는 것이에요. 화력 발전소의 설비, 정비업이 가장 매출이 크니까요. 올해 1월에도 호남 화력 발전소 1, 2호기, 올해 2월에 울산 기력 발전소 4, 5, 6기가 영국 중단됐습니다. 화력 발전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삼천포 발전소 3, 4호기 가동 중단 예정이고요. 전 정권이 세운 2050 탄소 중립의 로드맵인데 이거는 그대로 가리라 생각돼요. 그렇죠? 화력 발전소를 누가 전 정권 반대한다고 이상한 탄소 많은 걸 뿜뿜 하겠어요. 그럼 이러면 중국을 욕할 수가 없는 거죠. 2027년과 2028년에 5, 6호기 가동 중지 예정입니다. 삼천포의 화력 발전소는 이제 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2050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퇴출 예정. 결국에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꾼다가 전 정권이었고 이 화력 발전소로 모자란 전력을 원자력으로 바꾼다가 이번 정권인 게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화력 발전소가 없어진다는 거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3, 4호기가 내년이나 내후년 3호기는 내년, 4호기는 내후년에 상업운전이 임박했죠. 상업운전이라는 건 아까 그거예요. 중공이 완료됐는데 시운전을 하고 진짜 상업운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익을 낸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3, 4호기가 내년, 내후년에 상업운전이 임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보자면 지금 가장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걸렸던 중간에 걸렸던 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 5, 6호기. 이겁니다. 지금 이게 신고리 5, 6호기가 이게 중단을 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반발이 많아서 전 정권 말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 중단됐던 부분 때문에 CL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전에 신고리 3, 4호기부터 그 APR 1400 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방문했을 때 이게 APR 1400입니까? 했었던 한국형 원전 그게 신고리 3, 4호기에 아랍에미리카 바라카의 1, 4호기랑 신한울 1, 2호기 이거에 이어서 9번째, 10번째로 신고리 3, 4호기에 APR 1400이 탑재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한국형 원전이 탑재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2024년 3월에 5호기 2025년 3월에 6호기를 중공하기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5호기는 시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운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짓는 거 있죠. 신한울 1, 2호기는 1, 2호기는 올해 말 내년 하반기준 상업운전 계획입니다. 발전 용량 1.4기가와트짜리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가동 예정이었는데 이게 바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밀어서 안전성 평가 때문에 밀었고 신한울 2호기도 2018년 4월 달에 시운전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중단돼 버렸어요. 공정률은 지금 99.13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되었죠. 신한울 1호기는 7월 15일 날 시험운전에 돌입됩니다. 그리고 5월에 설비가 가동하고 5월에 설비 가동을 시작했고 6월 달에 전력 개통과 연계를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5일 날 시험운전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안전성능점검 단계를 거치고 빠르면 다음 달 9월 달에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 시작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2호기는 내년 9월에 상업운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계속 얘기가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신한울 3, 4호기. 새로 만드는 것이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거를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6개월 안에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신한울 1, 2호기 때 진행했던 그 자료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면제를 하는 정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조속 재개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재개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개 목표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겼어요.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거죠.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전 KPS가 화력발전소 부분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지만 나머지 지금 아랍에미리트 부분 그리고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체코,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거는 따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국내 부분에서는 신고리부터 신한울까지 그 중단됐던 게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 건설 예정이었던 게 더 빨리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매출이 없어지는 게 재빠른 속도로 원자력발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한 대로 정비의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한전 KPS는 결국에 원전이 새로 건설되던 기존에 원전이 수명이 다해서 수명 연장을 하던 모든 분야에서 관리를 지금 현장 KPS가 맡게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결국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지금 가장 불을 안 뿜었던 원전이 지금 건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출범망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슈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전 KPS의 주변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시간 먹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잠깐만 볼까요? 네. 다른 지금 태조 이방원 중에 원 빼고 나머지들 잘 간 것들은 장기 이동평선 전부 돌파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한전 KPS는 지금 120개월 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0년짜리 선. 120개월 선을 바꾸면 연봉해서 10년이에요. 10년짜리 선을 돌파하려고 엄청나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40%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이 원자력에도 그런 게 나온다면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치솟겠죠. 그 뒤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45%에서 60% 상승한 뒤에 보는 거는 밑에서 45%, 50% 먹고 나서 던지려는 사람들 거를 사고 있으니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납의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120개월 선까지 가는 거. 만약에 거기서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계속 그 매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6만 원 돌파되는 순간부터 팔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전 KPS 수납의 길목 지키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